1. 3. 2. 3. 너 왜 점화 들었어? 뭐 어때? 안 했어! 아니, 기다려라! 점화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. 점화 재미 없거든. 적에게 다쳤습니다 ㄷㄷ 죽은 소리가 왜? 아 캠프 날라가야 김어리 죄송합니다 너네 집 불 나는데? 잡으라고! 게임 잘 안 보이잖아 형이 3명 올라가서 그런 거겠지? 또 멀쩍하는 듯 말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